아 그게 이제 처음에 보민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보민이가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뭘 가르치려고 들면 애한테 나쁜 추억을 남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뭘 자꾸 외우라 그랬다. 그래서 보민이를 선생님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짧게 가르치고 보민이한테 보민아, 간이한테 한번 가르쳐줘봐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열 관계가, 서열도 이렇게 좀 오빠 말을 잘 듣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공부는 나중에 커서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민이가 동생 플래시까지 들고 딸아이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일하면서 슬금슬금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부심도 느끼고요. 아빠가 퇴근해오시면 보민이가 간이 뭐를 가르쳤다고, 단의 영어단은 뭐를 가르쳤다고 하고 아빠도 같이 칭찬해주고 하니까 애는. 으쓱하고. 으쓱해지고. 나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얘는 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빠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네. 네. 네.